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랜만에 퀘스트 준비해왔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재밌는 걸로 준비해봤어요. 싸울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원래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재밌는 게 이렇게 싸울 때 쓰거나 좀 안 좋은 말 이런 거 배우고 싶어해.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는 그런 학원에서 배울 때 딱 친구들이 맨날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말해요? 저거 어떻게 말해요? 맨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싸워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혹시 되받아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한마디 던질 수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준비한 거고요. 선생님이 실제로 대학생 때 뉴욕 워싱턴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어. 그때 나는 너무 신났었거든. 근데 아시아인이잖아. 또 아시아인 여성이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만만해 보였나 봐. 그래서 인종차별을 막 대놓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 당황한 거지. 왜냐하면 그 상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걸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지나왔거든. 그때 그래도 그냥 조그맣게라도 한마디라도 소심하게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Mind your own busin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마인드는 사업 마인드 할 때 그 마인드 정신이 아니고 신경 쓰다. 주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 스스로의 일이나 신경 써 라는 겁니다. 네 일이나 잘해. 너나 잘해. 이 표현. 우리말로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너나 잘해. 그게 Mind your own business입니다.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많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Mind your head.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 뭐 있어요. 머리 조심하세요. 혹은 Mind your language. 너 말 조심해. 말 예쁘게 해.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 혼낼 때 그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Mind your language입니다. Watch your language 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줄여서 너무 급박한 상황이야. 근데 우리 애가 막 말을 험하게 하네. Language.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드 같은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쓰는 표현들이 응 안 물어봤어. 이거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하잖아. 응 안 물어봤어. Whatever. Who cares? Nobody cares. 안 궁금해. 응 안 물어봤어. 누구 물어본 사람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막 안 물어본 거를 막 참견을 해. 그러면 신경 안 써요. 안 궁금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re you kidding? 이거 정말 많이 쓰죠. 뭔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어. 그랬을 때 장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장난해? 이게 Are you kidding? 되겠습니다. Are you kidding? 키드가 농담하다. 이고요. 그래서 뭐 농담이야. 이런 거 할 때 Just kidding.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Shame on you. 우리나라 유튜브에도 그런 채널들이 있어. 뭐 일반인들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관찰 카메라 같은 거 많잖아. 미국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뭐 주로 주어지는 상황이 누가 누구를 좀 부당하게 대우를 했어.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되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Shame on you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got. 사케 아니고요. 이게 사케랑 같은 스펠링이긴 한데 이게 Seik입니다. Seik가 목적, 이익이라는 뜻이고 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이게 이제 지격이야. 근데 그런 이제 의미랑은 조금 이제 확장이 되어서 좀 멀어졌고 제발 이런 느낌입니다. 아 제발 좀 조용해. 제발 좀 뭐 똑바로 말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이런 얘기할 때 Listen to me for God's sake.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ake it back. 너 그 말 취소해. 라는 거야. 너 그 말 지금 너무한데 취소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싸우면 분명 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나한테 뭔가 인서우팅한 얘기를 했다.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그때 취소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Take it back.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싸울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재미있는 거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